네 엄청난 화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서 후보에 오르셨어요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까? 잘 모르겠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요 둘 중에 누가 선 탈 것 같나요? 유이찬이는 무조건 탈 것 같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박규철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가장 좋은 건 둘이 같이 타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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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